이번에 살펴볼 명령어는 오너쉽과 그 다음에 퍼미션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일과 그리고 디렉토리에 대해서 소유권과 허가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일과 디렉토리를 만들면 디폴트로 설정된 채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따로 소유권과 허가권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현재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소유한 사람과 그 다음에 소유한 그룹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권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현재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 그리고 실행 권한을 이제 설정하는 게 허가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ls라는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해보면 결과가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이제 리스트로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ls-al이라는 명령을 수행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이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이게 이 파일이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의 여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rwx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허가권을 의미합니다 퍼미션 그래서 이제 r은 read 권한이 있다는 뜻이고 w는 쓰기 권한 그리고 이제 x는 실행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앞에 있는 퍼미션을 보면은 현재 r이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rwx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고 이거는 이제 누구에 대한 권한이냐면 지금 현재 이 소유주에 대한 권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rw-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소유주가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권한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맨 뒤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권한을 보면은 rwx 나에 대해서는 읽고 쓰고 실행하기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읽고 쓰기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총 9개의 이 퍼미션을 설정해서 이제 사용자와 그룹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비트로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rwx가 다 쓰여져 있다면 111 해서 이 2진수를 이 비트를 이제 10진수로 나타내 보면 7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rw로 되어 있기 때문에 rw는 이제 110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진수로 표현해 보면 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인 경우 지금 현재 r권한 읽기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이제 100이 돼서 10진수로 표현하면 4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data.txt에 관련된 퍼미션은 764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퍼미션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 change mode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퍼미션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퍼미션을 변경하는 방법이 absolute mode, numeric mode라고 해서 숫자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symbolic mode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동일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편하신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숫자로 설정하는 것은 이제 퍼미션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이렇게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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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이 되고 10진수의 수로 나타내 보면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rwx이니까 빼기 빼기 x만 해주면 이건 실행 권한만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2진수로 나타나면 0, 0, 1이 되기 때문에 10진수로는 이제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은 0부터 7까지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변경하는 예제를 좀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list.txt 라는 파일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퍼미션이 되어 있냐면 나에게는 rw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도 rw 그리고 아덜은 r 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해 보면 6, 6, 4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권한을 나는 rwx 나는 읽고 쓰고 실행하는 권한을 갖고 그 다음에 그룹은 읽고 실행하는 권한을 갖고 그리고 아덜은 읽고 쓰는 권한으로 변경하고 싶다 즉 이렇게 이제 퍼미션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퍼미션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체인지 모드 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구요 그리고 이제 변경하고 싶은 이제 퍼미션을 이렇게 수치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은 111이구요 그 다음에 5는 101이죠 즉 여기에 있는 대로 지금 나와 있는 문자에 1를 넣으시고 빼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0을 넣으셔서 3개씩 3개씩 묶어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하시면 7, 5, 6 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구요 그리고 list.txt 즉 원하는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작성해 주시면 이제 이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 보면 ls 다시 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퍼미션이 되어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absolute 모드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symbolic 모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change 모드 한 다음에 u 플러스, u 플러스 하면은 유저한테 권한을 x라는 권한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구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읽고 쓰기 권한이 있는데 플러스 x 권한까지 주면은 rwx 권한 다 주겠다는 뜻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퍼미션을 변경할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rw로 되어 있는 것을 rx로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 w 권한은 없애고 x 권한은 추가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면 change 모드 그룹에 대해서 w 권한은 빼고 그 다음에 x 권한은 더해준다 추가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other에 대해서도 r만 있다면 지금 이제 w 권한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 줄을 표현해 주시면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change 모드를 통해서 퍼미션을 변경할 때 symbolic 모드보다는 absolute 모드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퍼미션을 설명할 때 새로 파일을 만들거나 디렉토리를 만들 때 기본 설정이 이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파일이나 디렉토리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제어하는 마스크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u 마스크 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일의 기본 허가권은 666 으로 되어 있어서 실행 권한이 빠진 권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의 기본 허가권은 777 이라서 실행 권한까지 포함하는 이제 그런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u 마스크를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새로 이제 파일을 만들 때 혹은 디렉토리를 만들 때 이제 기본 퍼미션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u 마스크를 설정할 때 유저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아덜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 주게 되는데 유저는 u 마스크를 0 그룹은 0 그리고 이제 아덜은 2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u 마스크의 보수를 이제 작성하게 돼요 보수는 뭐냐면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보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꿔보면 000은 11로 바뀌고 그리고 010은 101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에 기본 퍼미션이 있는데 기본 허가권을 아까 제가 666 이라고 했고 얘는 이제 666 이기 때문에 파일에 기본 허가권을 이제 더 해 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0은 6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666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110을 이제 엔드로 연산을 해 주게 되면은 엔드 연산은 둘 다 1일 때 1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와 파일의 기본 허가권을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은 110이 되고요 그리고 110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0이 되게 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파일의 허가권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로 표현해 보면 rw, rw, r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렉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 대신에 디렉터리의 기본 허가권을 우리가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면 되고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엔드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디렉터리 권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접속했을 때에 기본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리눅스 서버의 기본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U 마스크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 현재 002로 되어 있는 거고요 4개가 나오지만 뒤에 세 자리가 이제 실제 U 마스크 설정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ls-a를 해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002를 했을 때 rwrwr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 기본 설정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U 마스크를 022로 바꿔 준다면 이제 이게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파일을 만들 때 U 마스크의 값이 022에 설정된 값이 될 거고 022로 한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022가 된다는 소리죠 즉 그룹 쪽이 010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로 만들어 보면은 101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엔드 조건을 하면은 지금 아들과 마찬가지로 리드 권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 마스크를 변경한 다음에 현재 U 마스크를 확인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022로 잘 변경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든 다음에 ls-l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설정한 U 마스크에 의해서 기본 그 퍼미션 권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Ownership 소유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쵸 소유주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주를 변경할 때에는 Change Own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 그룹을 변경하고 싶다면 Change Group 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소유권을 변경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소유주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입니다 즉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hange Own은 파일이나 디렉터리 소유자 및 소유 그룹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사용법은 이렇게 합니다 Change Own 한 다음에 User OO그룹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유자를 이제 유저와 그룹을 현재 파일 이름에 대해서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hange Own을 보시는 거와 같이 소유주와 소유 그룹을 동시에 변경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inus R 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디렉터리를 우리가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변경할 때 디렉터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이제 소유자나 소유주를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ecursive라는 옵션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전체의 소유주와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룹만 변경하고 싶다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그룹만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Change Group이고요 Change Group은 역시 마찬가지로 Change Group 한 다음에 변경할 그룹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이제 소유 그룹이 변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명령어는 수나 수도라는 이제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수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현재 로그인한 계정에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맥을 사용할 때에도 로그아웃 했다가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하기 때문에 로그인 하려는 계정에 암호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계정에 로그인과 그 다음에 로그인 계정에 쉴 환경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함과 동시에 그 사용자의 이제 쉴 환경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내 디렉토리에서 그대로 로그인만 하겠다면 수만 쓰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정을 이제 써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정을 써 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 내 환경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이제 명령어는 수도 라는 명령어입니다 수도는 뭐냐면 슈퍼 유저의 보안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 즉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나 아니면 맥에선 있나요?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로 실행 이런 명령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슈퍼 유저 보안 권한으로 이제 슈퍼 유저가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는 명령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령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수도어즈라는 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된 파일이 있는데 이제 수도어즈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관리자 그룹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관리자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예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제 유저 원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수도 한 다음에 수 빼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 계정이 따로 없다면 루트로 이제 우리가 로그인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수도 빼기 루트 이제 로그인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정에 암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수도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루트에 암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내 암호만 입력하면은 이제 루트로 로그인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테스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리자가 되면은 그때 한번 실행해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